나랑 가 그래 그래 언니 거 가야겠다 너무 좋아요 일단 마포구로 가면 되고 마포구 오케이 오래된 마포의 맛집이야 이랬지 하고 있고 뭐지?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갔을 때 40년 맛집이었어 40년? 40년 전통이라고 써 있었어 면이다 면이다 그리고 내가 거기 살았어 그 동네 아 진짜? 그 동네 사는데 그 동네 검정색 세단이 줄을 지어서 쫙 가는 거야 그래서 뭐야? 아 뭐야 어떤 집인데 그래서 가봤더니 너무 맛이 없는 거야 뭐야? 그래서 뭐야 그럼 그 집은? 또 한 3년 정도 지나고 또 그 집에 갔더니 검정색 세단이 또 싹 아 또? 근데 또 맛이 없어? 반전이다 와 근데 그래서 30... 한 중반대인가 다시 갔어 갔더니 한참 지나서 입에 쫙 붓는 거야 뭐지? 형님이면 맞죠? 태양이 형님이야 형님 좋지 완전 좋아합니다 여기가 아파트 여기가 우리 집이었어 여기가 아파트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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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예요? 여기는 여기는 내가 옛날에 20대 때 살던 집이고 살던 집도 보고 왔잖아 그래 여기가 이제 와 아 을을 이 전설의 간판 한번 보세요 이리로 와봐 건너편으로 와봐 차 지나가야 되니까 저 봐봐 쟤 봐봐 쟤 봐봐 쟤 봐봐 쟤 봐봐 쟤 봐봐 봐봐 여기는 이제 여기가 한 50년 됐잖아 응 원래 이 집이야 아 이제 여기를 원래 이 집이야 근데 너무 잘 돼서 네 이 집으로 갔어 이 집까지 너무 잘 돼서 여기 위에까지 우와 그 다음에 이 옆집까지 영토를 넓겠구나 섭외를 안 해줄 거 같아 어떻게 해봐 섭외를 오늘 뭐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러니까 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여기 주엽이랑 넷이서 밥 먹으려는데 네 아니 카메라를 조금만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좀 촬영만 좀 네 즐겨봐 이 채널